오히려 핵심을 추려낸 최신 출제 포인트를 빠르게 비법 자료라고 만능치트키 정도로 점수가 급상승할 수 있겠죠 최근 LCRC 출제 포인트를 빠르게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을 텐데요 킬러코드집은 최신 출제 포인트를 빠르게 공식으로 정리하실 수가 있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과 문제풀이 함께할 수 있는 비법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험장에서 바로 문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만능치트키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시간이 없는 분들이 시험 치러 가기 전에 꼭 숙지해야 될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숙지하고 가시면 점수가 급상승할 수 있겠죠 킬러코드는 단연간의 기출 자료를 분석한 데이터에 저의 20년 강의 노하우를 완전히 녹여서 만든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일반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한 반면에 킬러코드는 오히려 핵심을 추려낸 정제해서 만들어낸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 자료들하고의 다른 희소성이 킬러코드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킬러코드는 빈출 유형을 먼저 정리하고요 핵심 스킬을 습득할 수 있고 기출 변형 문제풀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이 하더라도 빠르게 최신 출제 포인트를 채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 요약 자료들이 주로 RC 쪽을 커버하는 반면에 킬러코드집은 RC뿐만 아니라 LC의 유형들도 익힐 수 있고 문제풀이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토익 유형이 정리되어 있는 분들은 시험 측이 하루 이틀 정도에 빠르게 유형하고 문제풀이를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초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제가 킬러코드집을 꼼꼼하게 직접 강의한 인강이 있으니까 인강하고 더불어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20년 경력의 0단기 수강생 1위 온오프 대표검사 권호경입니다 저와 함께라면 누구나 최단기 토익 목표 달성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최단기 토익 .. 최단기 토익 최단wash exim ري